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초열매 장아찌 장아찌용 산초열매를 채취해서 정리해서 지금 발송 준비하고 있습니다. 다른 시간보다 정리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네요 이렇게 산초열매를 송이채에 잘라와서 최대한 아랫부분을 정리하고요 잎사귀 보통 한 두세개 정도 이렇게 달라붙어 있으면서 거미줄이나 이런것들 있는거를 저희가 골라서 제거하면서 포장은 하는데 그래도 받으시면 조금 거미줄 같은것들이라던가 이런게 있을거에요 그런것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구요 최대한 저희가 벌레 안먹은걸로 해서 잎사귀 한 송이당 잎사귀 한두개 정도 저기 한두개 정도 붙이구요 그리고 요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잎사귀를 추가로 좀 보내드릴거에요 잎사귀는 그냥 여기에서 딴거 오래된것 보다 지금 겹숫나온것들 요런 겹숫나온것들을 같이 넣어서 보내드릴건데 고것들은 장아찌 담글 때 맨 위에다 같이 그냥 요렇게 줄기채 펴서 맨 위에 담그시는걸로 요렇게 하시면 되요 요거는 보내는 그 키로수에 포함은 안시킵니다 그냥 열매만 플러스하고 요거는 추가로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구요 요렇게 해서 우체국 택배박스 3호 박스에 요렇게 담아서 양파망에 해서 보내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잎사귀를 위에다가 좀 넣어서 건조하지 말라고 약간 습기를 해서 보내드릴거니까요 받으시면 바로 소금물에 절이셔가지고 하루정도 절였다가 그 다음날 장아찌를 담가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산초열매 장아찌 장아찌용 산초열매 택배 발송 중입니다 mam아찌용 산초열만문에 계속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의 장아찌용 산ρ 이사회에 내리기 전에